안녕하십니까? 물고기다리입니다. 렛츠 기릿! 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 안계시네? 다른 데서 또 오셨네? 까마귀 사무중꾼한테 가야될거 아닙니까? 어 간다! 왔다 입질로 오시고 아니 또 뭔 짓을 하는데 거기서 내 차 무의가 없네 아니 저분 진짜 또 죽었어 장군 쳐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죽었다고요? 왜 그러냐 대체 아니 무슨 게임 진행이 안되게끔 저를 하지 야 내가 니꺼 들어갈 때 그 심정이었다고 딱 어떤건지 알겠다 그 불본 특유의 렉이 있죠 아 할매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오케이 가자 보자 고고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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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곧 고고 똥개? 어 똥개 누구 죽겠네 어 똥개가 안 죽는다 이거 뭔데 이거 똥개 왜 안죽어? 이거 죽었어요 아 죽은거라고요? 살아있는데 나는 화면에 살아있는건 여기 안에 박스 안에 뭐 있던데? 오케이 떡떡떡 떡떡떡 뭐야 이건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있어? 원래 로미 원래 오는 애랑 로미 아 진짜요? 이건 몰랐네 음 오케이 이거 가능한가? 근데 이거 피 되게 많던데 어? 근데 이거 안 보이는데 나는? 어? 폐색이야 아 진짜로요 나는 나는 보인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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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야 그걸로 가지마 일로 가자 오케이 가자 아래로 우린 길을 정석으로 가야지 정석으로 가려면 그래가면 안다고 이리 가야지 여기서부터 해야지 여기서부터 떨어져 딱 대밀이 없이 딱 또 죽나? 또 죽나?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죽었나고 물어보시네 아니 생존은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죽어버렸죠? 와아 진짜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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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아니다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사람 아니다 이쪽이가? 이쪽이네 어? 나 내려왔는데 왜 써?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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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 네임대로 바로 가죠 아 몬스터 안 잡고요? 아니 잡죠 잡죠 잡으래요 원래 잡고 가기로 했으니까 허허허허 우와 우와 한대에 반피구나 무조건 때리고 피해야되네 무조건 때리고 피해야되네 이 안에 아이템 하나 있던데 없나? 어? 아래일걸요 아래? 오케이 여기 안에 있을거야 여기 아이템 아 여긴가? 그렇지 저기 있는지 헷갈렸네 자식이 말이야 안 가르켜줘야돼 어딨는지 이제는 그래 안죽지 오! 깜짝아 하나 둘 빼고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무기 튕겨버리죠 까마귀가 내려오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쇼컷을 열고 오겠습니다 밑에 돼지 돼지 잡고 아 돼지 잡는겁니까? 예 일단 쇼컷을 열고 올게요 오케이 쇼컷 열고 돼지 우리 앞잡으러 가죠 가능합니까? 아 돼지 안 돼지 돌튀는거 줄거 같은데 무조건 무조건 돌튀 띠가지고 뒤로 돌면 되죠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띠띠띠띠 띠띠 띠띠 오! 이씨 놓쳤다 오케이 야 왜 뒤잡아 안 돼? 너무하다 나도 뒤잡아 안 되는데 이게 내려보고 있다 뒤잡아 잘 잡네 왜 뒤잡이 안 돼? 왜 뒤잡이 안 될까요? 왜 뒤잡이 안 될까요? 오케이 오케이 오르골 갈까요? 오르골 에헤이 이 히시들 진짜 죽어버렸죠? 아니 뭐 내가 아 태그 매치 합니까? 둘이서 아 알았어 내가 업보가 없으니까 그렇지 업보를 지우고 다 다 업보 한 스택씩 쌓자고 죽은 거예요 오케이 내가 사실 저기가 낙사인지 몰랐어 내가 사실 저기가 낙사인지 몰랐어 내가 사실 저기가 낙사인지 몰랐어 오! 아 돌 벌써 굴렸습니까 돌완 안굴 오케이 오케이 됐다 가자 얘네들 잠시만 잠시만 같이 같이 내 왼쪽 아이씨 진짜 이 아이씨 그니까 아니 아니 내가 왼쪽 뒤잡하고 당신 오른쪽 뒤잡하고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까비 아깝어 됐다 만 땅이다 아이템 야 과연 여기서 누가 먼저 죽을까 어 나는 왜 몸이 더럽지 뭘요 뭘 왜 뭘 뭘 제대로 한다 또 죽는 걸 제대로 한다고 지금 한 5대 쓰대죠 맞죠 혼자 몇 스펙이야 나 썼어 나 썼어 나 썼어 파모 파모야 파모 진짜 농보다 숙이 안보이는데 아 이 숙이는 보이네 이거는 뭐지 누구 숙이지 요리양 아주 요리양 죽은 무덤이고 요양 여기서 죽은 놈도 많네 와 베라 베라 무기 다 들고 죽었네 와 오케이 나 많이 안죽어서 많이 안씹혀서 다행이다 죽었으면 얼마나 씹혔을꼬 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르골을 난 안들었는데 일단 자 갑니다 잠시만 이거를 일단은 영상 씌우고 어 영상 옵션으로 옵션 누르면 안좋아지나 옵션 누르면 스킵이죠 다 눌러야 되나 다 눌러야 되나 그냥 뚜껏패 오 우와 이 새끼 우와 이 새끼 무서운 놈이구나 오 오 주인듯 오 표정 오 오 한 대 때려 응 Pere 키라 우와 살았어 살았다 진짜 내가 봤다 딸피 봤다 딸피 봤다 어디 개딸피였어 살았어 변신하겠는데 변신 로버트 또 카페 또 카페 또 카페 또 카페 또 카페 또 카페 어 내 오르골 먹혀 그럼 죽었네 우와 우와 죽었다 미쳤다 이걸 죽나고 너무 나댔는갑다 와 아까 로렌스님 그 뭐더라 피 완전 진짜 얼마 남았습니까 한 5? 6 남았을것 같은데 네 제가 그걸 봤어요 내 오르골에 제가 기절을 해 어 내 오르골에 제가 기절을 해 내가 죽기전에 해봤거든 오케 저는 오르골에 담당하겠습니다 오케오케오케오케 나도 오르골에 있나 보자 뭐 이런 거 올 así 두 sing was is that 전화 없겟나 흐흐흫 흐흫흫 어 한번 더 오시고 너 너가 내 몸이 이렇게 투명하냐? 오! 쇼기 시작하자마자 총을 쏘고 지랄네 오!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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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건 흐들어 펴는게 맞대 더 아 오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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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흐흐흐흐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 오케이 괜찮으세요 램프 오르골, 오르골캐리 감사합니다 물고기다리였습니다 땡큐